간편하고 손쉬운 저작권 찾기 어떻게 이용하면 될까요? 내 권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확인해 보세요. 미분배 보상금 대상 저작물 확인 나에게 분배되지 않는 보상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메인 화면 내 권리 찾기를 클릭하고 미분배 보상금 대상 저작물 확인을 클릭하세요. 소개 및 이용 방법을 숙지하시고 좌측의 서비스 이용 메뉴를 클릭하세요. 내가 창작한 저작물이 미분배 보상금 대상 저작물로 확인된다면 관련 기관으로 연락하여 보상금 분배 절차를 안내받으세요. 저작권자를 찾고 싶으신가요? 메인 화면 검색창에 저작물의 제목 또는 저작권자 이름을 검색해 보세요. 더 상세한 검색 결과가 필요할 경우 상세 조건에 맞추어 검색을 합니다.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할까요? 저작물을 이용하고 싶은데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을 때에는 법정 허락을 신청해 보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대신 수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당한 노력을 수행한 후에도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을 경우 저작물에 대한 법정 허락 이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저작권문화 이제 저작권 찾기로 시작해 보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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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